이 윤미이한테도 이제 보물상자가 있다 이거지 보고보고 또 봐도 기분이 좋아지네 한 번 더 열어볼까? 10 그리고 25 하면 짱짱! 열렸다 역시 오늘도 그대로 잘 있네 아유 예쁜 것 같아 할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 깜짝이야 얘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방금요 이거 할머니 거예요? 어 그래 이거 할머니 보물상자야 근데 10, 25 이게 뭐예요? 어 그거 내 생일이야 10월 25일 너 이제 할머니 생일 알았으니까 꼭 기억했다가 생일 선물해야 한다 알았지? 사회 이모 이모 이모도 보물상자 있어요? 보물상자? 이모는 그래 좋은 건 없는데 우리 다은이는 갖고 있나? 아니요? 아니요 저도 없는데요 우리 할머니 방에 있어요 아주아주 신기한 보물상자예요 할머니 할머니 생일을 외치면 짜잔 하고 문이 열려요 그러나 마찬말로 신기하네 이야 우리 다은이 샌드위치 그새 다 먹었나? 하나 더 만들어줄까? 네 맛있어요 승준이 오빠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모 이거 더 만들어서 우리 승준이 오빠한테도 갖다 줘요 네? 이 집에서 승준이 오빠 챙기는 건 우리 다은이 밖에 없네 알았다 이모가 맛있게 만들어서 내일 승준이 오빠도 갖다 줄게 네 네 네 네